2 네요 당연한 거죠 뭐 남매니까 그렇습니다 첫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부터 특용 덕지연의 서브 자 그러나 세계 모두 다 0대2로 패하고 오늘 경기를 임하는데요 야 1대2 자 바로 선제입니다 탑스피니였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것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오래전부터 또 많이 알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자 네트 자 백댓백 자 곽수지 자 자 코스 전하 4대5 서브 득점 5홀에서 강한 자 곽수지가 그걸 잘 활용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정도로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재 자 3점차 곽수지가 쫓아가야되는 상황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넉 점차 게임 포인트라도 집중을 해야 끝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못 내면 곽수지의 서브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야 네트맛 추격을 뿌리칠지 9대10 찬스볼 박수지가 왼쪽에 있는 선수 서브로 두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포핸드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박수현의 서브 포핸드 그렇다면 판단을 하겠죠 돌아설건지 아닐건지 박수현의 서브 야아 백핸드로 버티가 네트 맞고 긴 서브 바로바라 들도 와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남자팀과 함께 와있습니다 랠리 살아있어요 아아 받지 못합니다 불절이 좀 심했습니다 신기해요 바로 가라앉기도 하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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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요 아아 내가 승부처가 와있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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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9 곽수지 에디패스 공격! 10대6 박주현이 버텨 세 번째 게임 박주현이 이겨낼 수 있을지 먼저 승부를 걸었는데 포인트 곽수지입니다 이번엔 나갔어 한 포인트 앞선 곽수지 나갔어요 만들었어요 두 번째 게임 초반에 실점을 많이 했는데 앞서는 박주현의 서버 버티는 곽수지 공격 성공 성공합니다 득점 끝까지는 박주현 박주현 선수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박주현의 서버 어르신 잘했어요 박주현 선수 서버 득점 4대6입니다 자 이번엔 자 서버 득점이 또 나와 박주현 선수 박주현 선수 박주현 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